안녕하세요 이야기분입니다. 같은 날 배송했는데 다음날 왔어요. 얘는 언박싱 세번째 한꺼번에 여러 회사에 동시에 택배비는 전부 다 물었지만 그래서 한 곳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다 없으니까 세 곳에 다 배송을 내고선 지불하고선 지금 언박싱을 또 하려 합니다. 지금부터 듣겠습니다. 칼집을 냈었습니다. 그래도 좀 힘드네요. 일단 제가 다 듣고 열게요. 가장 중요한 테이프를 먼저 틀었습니다. 이 속엔 뭐가 있을까요? 물론 저는 알죠. 세 곳의 회사에다가 주문했었으니까 보이네요 하나씩. 얘는 다 보여서 좋네요. 얘는 100원이야. 얘는 사실 아이비는 안 키우려고 그랬는데요. 결국 무늬 아이비를 샀고 얘도 청아이비를 샀습니다. 그리고 얘는 아마도 지금 개발선인장 같은데 그리고 율마는 다시는 안 키운다고 사실 한구만 옥상정원에서 1년 이상 자라서 엄청나게 크게 잘 자랐는데요. 한 가지가 말랐어요. 집에 갔다 오니까. 그래서 걔를 잘라버리고 계속 키워도 되는데 그냥 싹 뽑아버리고 다시 내가 안 키운다고 그랬는데 또 샀습니다. 율마입니다. 그리고 얘는 라벤더. 라벤더입니다. 얘는 뭘까요? 너무 어두컴컴해서 잘 안보이네요. 조금 더 꺼내봐야겠습니다. 얘는 아마도 제가 식충식물을 산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데 제대로 모르겠습니다. 열어볼게요. 상자 포장된 것도 마저 다 풀러보면 얘가 라벤더고요. 라벤더. 얘가 율마. 그리고 얘는 아시죠? 개발선인장. 그 다음에 얘는 아이비 중에서 무늬는 없는 그냥 원정 그 무늬. 아니 그러니까 청페페. 아니 청아이비. 죄송합니다. 얘는 커져. 홍페페. 홍페페. 굉장히 크게 자란 거 보니까 당근마켓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마치 인도 고무나무 같더라고요. 청페페는. 홍페페도 거의 뭐 그렇겠죠. 그리고 얘는 처음 사보는 거라서 사실 아이들 어릴 때 네펜데스를 키워봤어요. 그게 식충식물이 얘가 뭘 벌레를 먹었겠어? 부엌에 있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 사실은 죽여놓고 배를 갈라봤는데 그 속에 벌레들이 잔뜩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. 그리고 하추들한테 너무 철학별로 보내놓은 다음에 와가지고 그가 할 일을 잘하고 있어서 부엌에 벌레가 한 마리도 없었던 건가 봅니다. 부엌에서 키웠었거든요. 예전에. 아주 오래전에. 이거는 끝 100원이야. 그러니까 저는 이 페페. 아니 페페가 아니라 아이비. 무늬 아이비 반을 집으로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또 얘 반을 포기나눔해서 사무실로 가져가려 합니다. 그리고 얘는 이렇게 저번에 보셨죠? 이거는 동영상 또 안 보셨을 수도 있겠죠. 이번에 제 동영상 처음. 이렇게 돌려서 따는 거예요. 이렇게 돌려서. 이렇게 따요. 이래야 손상이 없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2주일 뒤에 올지. 사실은 요번처럼 한 달 만에 올지도 모르지만 얘네들을 말려놓고 그때 심겠습니다. 그때 다시 얘를 하겠습니다. 얘는 지금 꽃이 색깔도 몰라요. 빨간색인지 흰색인지. 흰색과 빨간색은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얘를 이제 해보면 알겠죠. 올 크리스마스 때 꽃이 피면 개발전인장이고 봄에 피면 얘가 원종 개발전인장. 그러니까 그런 거랍니다. 크리스마스 때 꽃을 피게 하려면 지금 이렇게 얘를 따놔야겠죠. 어쨌든 저는 또 이렇게 따놔서 곧 따놓은 거를 사무실로 가져가려 합니다. 자꾸 사무실에 가져간다고 그 좁은 데 왜 가져가냐고 그러는데 남편이. 내 짝꿍이요. 네. 가져가겠습니다. 그 아이들이 저에게 참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 주거든요. 자꾸 이고 지고 짐 자꾸 싣고 가는 게 안 됐어서 남편이 하는 얘기인데. 언젠가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사무실을 공개하겠습니다. 근데 사무실이 개인 사무실이 아니어서 사실은 좀 그래요. 제 사무실이면 그냥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. 하여튼 어쨌든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. 모르죠? 2,000명이 될 때까지 그 사무실에서 있을지 모르겠는데. 구독자 2,000명이 되면 7분만 모셔서 얼굴 한 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. 이것도 공원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. 구독자 2,000명이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.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. 굉장히 우스강스럽게 재밌게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. 저는 하루하루의 일기처럼 죽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. 그런데 더 이상 사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더 사고 싶어요. 사실은 식충식물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었다가 막 빼고 하나 샀습니다. 또 장바구니에도 또 있어요. 하여튼 다른 회사에 또 있었는데. 오늘에 구입한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일곱 개 구입했나 봐요. 여덟 개가 아닌가 보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여러분. 끊어요.